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겨울 좀 추웠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아파트 앞까지 지금 나가려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분들이 차에서 쭉 내리면서 어디가 못 가, 가긴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왜 데려가요? 어디 가요? 누구예요? 제가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체 모를 이들이 데려간 사람은 명문대 졸업 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33살 청년.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핸드폰 연락해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누구랑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청년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쓴 신부님도 있었습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경찰서로 바로 갈 생각을 못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신부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신부님 힘 빼지 마십시오라는 식의 느낌이에요. 어? 뭐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9일 만에 알아낸 청년의 행방. 그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얼굴이 말이 아니죠. 느껴지더라고요. 그 속상함, 그 답답함. 펑펑 울더라고요. 검찰이 청년을 재판에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공작원 인입 후 적극적인 지령 수행 활동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지령 수행 활동이 탈북자 신원 사항에 제공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 앞에서 맹세했습니까? 반탄 부부장은 다시 한 번 오빠 유우성에게 연락해서 탈북자 신원 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네. 전달했나요? 네. 한 청년이 탈북민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북한에 넘겨왔고, 다섯 차례 밀입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검찰은 청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렇게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 자백했고, 또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오빠는 자신은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누명을 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우성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그를 알게 된 신부님은 처음엔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기본적인 개인 정보로는 다 갖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정말 우승이가 정보를 다 넘겼으면 큰일 나잖아요, 북쪽으로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것부터 차단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폐쇄시키고 이런 식이었죠. 신부님의 법률구조 요청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여동생이 다 이렇게 오빠가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여동생 말이 맞겠지, 뭐 이런 심정이었지. 의심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여동생 외에도 증인은 더 있었습니다. 미립북을 목격했다는 탈북민이 법정에 섰습니다. 2007년 여름 북한 회령의 길에서 우성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유우성과 한 번도 대화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전에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까? 98년도 졸업하는 당시에 제가 본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98년도에 봤다고 하면 거의 한 10년 만에 봤다고 기억하는 겁니까? 네. 변호인은 증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증인이 북한에서 우성 씨를 봤다는 2007년 여름 무렵 촬영된 사진입니다. 증인이 목격했다는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살찐 우성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것. 검사는 또 다른 탈북민을 증인으로 재웠습니다. 우성 씨와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던 40대 남자입니다. 11년 여름하고 2012년 초하고 나오기 전에 겨울에 지금 제가 본 것 같아요. 겨울에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봤어요? 봤어요. 정확히 환전할 때 들어와서 뭔가 찾아갖고 나가는 뒷모습을 해봤는데요. 뒷모습 봤다고요? 진술이 좀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죠? 제가 날짜 기억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생활에서 기억력이 제대로 있지. 대개는 기억이 많이 빗나갈 때가 많거든요. 제 기억이. 그러다 증인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얼음을 많이 했거든요. 얼음을 했다? 그것도 일종의 마약 같은 겁니까? 검사가 내세운 증인 둘 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사를 10년하고 변호사도 10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형사 사건 하면서 검사가 그렇게 허술한 증인을 증거로 내세운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게 좀 납득하게 어렵습니다. 검사는 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도 내놨습니다.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해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당시 증인은 오빠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해령 집에 있던 증인 오빠 사진첩의 사진들을 다시 찍은 거 그것, 그 사진들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거 같습니까? 검사는 사진 두 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성 씨가 북한 집에 있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후 돌려받은 우성 씨의 컴퓨터를 살펴본 변호인단. 놀라운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검사는 우성 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날 찍힌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사진 두 장은 불꽃놀이와 노래방 사진입니다. 북한에 있는 노래방일까? 이화 씨는 우성 씨의 오랜 친구로 가족끼리도 친합니다. 이와 씨의 집은 중국 연길에 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성 씨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노래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진 속 노래방이 맞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우성 씨는 증조부 때부터 4대째 북한에서 살아온 재북 화교입니다. 우성 씨가 한국에 온 뒤 2011년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도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 집에 보관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그것을 검사가 간첩 증거라며 낸 것입니다. 우성 씨가 한국에서 건너와서 저희가 같이 저녁에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진짜 가족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춘절 명절 보냈는데 그날에 북한에 갔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검사님 한 분이 다짜고 얼굴 색 변화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아 씨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이런 사진하고 이런 사진이 같은 폴더에 있는데 이거는 쓱 빼버리고 이것만 내놓으면서 북한 갔다 온 사진이다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 나와서는 모르겠다 우리는 못 찾았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찾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만지고 난 컴퓨터를 돌려받아가지고 우리가 돌려가지고 이걸 찾았어요. 검사가 재판 중 뒤늦게 내놓은 통화네요. 우성 씨가 미리 붙겠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딱 하루 통화 기록이 없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없는 24일 하루 동안 간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날짜를 바꾼 겁니다. 그 공소사실이 무너진 공소사실을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날짜만 바꿉니다. 날짜만. 북은 들어갔다. 그 통신 내역이 없는 날짜로 해가지고 공소사실을 변경을 하는. 저는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통신 자료를 은닉한 부분도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전체가 조작이 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유성 씨는 간첩이다. 이제 남은 유일한 증인은 이우성 씨의 여동생 정도입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북한의 공작원이라며 임무와 밀입북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여동생 가려 씨의 첫 증인신문날. 검사는 법정에 따로 마련된 영상 증언실에서 가려 씨가 진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처럼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며 변호인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법정에서도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유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게. 그럼 선생님이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두 달 넘게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구속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는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고의보에 있는 개X이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개X이들한테 그렇게 노릇산다고 얘기하냐. 엄마가 두렵지도 않냐, 너는. 이후 여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을 나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빠. 가려씨는 힘겹게 털어놨습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 했었는데, 아니라 했는데, 그건 맞다고, 맞다고 이렇게. 오빠가 돌아갔다고 본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조사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오빠가 같이 살게 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고음이 있고. 오빠 이 땀이 다 잘된다니까. 오빠 이 땀이 잘되고 하고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준다니까, 지금 힘들어도 일단 다 오빠 도와준다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소리.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래, 전에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오빠를 의지하고 따랐던 가려씨. 오빠가 있는 한국에는 2012년 10월에 왔습니다. 탈북민을 조사하는 국정원사나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했으며, 가혹 행위도 했다고 가려씨는 말합니다. 몇 번 찬고 차고, 몇 번 맞았고, 자꾸 물이 때리는 거예요. 자꾸 거짓 진술 나고. 내가 매도 막고, 막 그렇지 매도 막고. 어디다가 어떤 길에 오빠 도와준 건지 모르겠고, 막 점점 가면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매일매일 울고, 매일매일 울고, 매일 막 살기 싶은 생각 없고. 벽에다 몰이도 막 좋아보고. 넉 달 넘게 오빠는 물론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오빠는 자백을 했다에 더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대가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상 고문을 당하고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너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오빠가 몇 년 더 살 수 있는 거를 깎아주겠다. 칼기의 김연이도 원래 그렇게 우리가 다 도와줘가지고는 한국사에 잘 정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6개월 내내 듣고 있다 보니까 유가리 씨가 처음에는 오빠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증언을 맞춰줬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가래 씨는 공판 전에 담당 검사에게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도 들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시간은 내 기억에 1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1분도 안 느끼고 내가 울면서 울었다고?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왜 이렇게 진술했냐고 해서 내가 내 본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마음 고생하면 이렇게 진술했다고 협조했다고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사진을 들은 적이 없는데.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쩌게 부를 수 있을까. 저희들이 여쭤봐야 되니까. 유가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짓말 진술이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범벅을 해놓으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공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 한국에 왔던 가려 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2013년 8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겨울에 구속된 그는 한여름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참 오랫동안 거의 8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증거를 찾으려 중국도 3번, 4번 갔다 오시고 그리고 도와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우성 씨.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다 약이 없어 죽는 환자들을 보며 회의를 느껴 24세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자신을 원망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고 학교인 것을. 그러나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소상한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검사가 문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해줬다는 출입경 기록. 우성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입, 출입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출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것. 입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경 기록에 따르면 유우성 씨는 2006년 5월 23일과 5월 2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북한에 갔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는 2004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밀입북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밀입북한 그때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우성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일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냈던 우성 씨.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북한 보유보 순찰차의 탐지기에 잡혀서 북한에 있는 보유보 사람들 집에 들어와서 신라에 버리다가 어머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놀라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눈에 뵈인 게 없었어요. 어머니 부고를 듣자마자 곧바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재북 화교였던 우성 씨는 통행증을 발급받아 다리를 건너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3박 4일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위해 북한에 한 번 간 건 맞지만 그 뒤로는 절대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출입 경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검찰이 제출한 출입 경기록을 보여주고 물어봤습니다. 관계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출입 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는 상급기관. 여기서 발급한 게 맞을까. 우리가 화룡시 공안국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출입 경기록이.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놨습니다. 출입 경기록을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서. 이것도 가짜였습니다. 위조가 확인되니 그럼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 추가로 위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문서가 오히려 진본이다 이러면서 사실 조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죠. 중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가 위조본이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의 공식적인 답변도 부정했습니다. 조작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말한 그 위조량의 개념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한 그 위조와 꼭 같은 개념이 있는 사실을 의미했어요. 고장이 위조되었는지 아니면 권한없는 기간을 가볍게 된다는 건지. 지금 대법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조는 없었다는 겁니까? 위조는 없다는 것이고.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위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믿고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니. 그렇다면 추후에 검증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치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위조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위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지는 의문이다. 비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용은 사실이라도 위조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그 당시에 검찰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런 태도였죠. 조작된 증거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우성 씨의 사건에서 출입 경기록을 비롯해 증거 위조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은 최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총장까지 사과했는데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들은 아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와 이문성 전 검사는 정직 1개월의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내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약 1년간 유우성 씨의 사건을 들여다봤던 조영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에 대한 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검사라는 점에서 볼 때 불기소 결정이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하죠. 제품을 생산하는데 검수를 해야 되는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물건이 판매된 이후에 뭔가 결함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더니 검수 책임자는 몰랐고 조립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수사부터 기소와 공판까지 약 3년간 사건을 전담한 공안 1부 이시원 검사.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유우성 씨가 그를 고소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 즉 국정원에 속았다는 이시원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사 단원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최소한 당시 수사검사는 제출된 기록들 중에 몇 가지 기록들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검사에게는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의심할 만한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록은 이렇게 출입, 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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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런 틀린 기록입니다 해서 그 시스템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엉성하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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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되어 있는데 검사는 입, 출, 입, 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약간 이상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버전의 출입경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당시 진봉과 같은 출입경 내용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본권 수사 초기 피고인의 출입경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참고한 바 있지만 그 자료는 증거능력 획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는 위조본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한 셈입니다. 검사가 중요한 사진 증거를 선별적으로 법정에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사진의 위치 정보 확인은 수사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진을 촬영한 곳의 위도와 경도가 바로 표시됩니다. 위도, 경도 값을 치우고 치게 되면 중국 질인성으로 나오죠.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중국이라는 걸 알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보면 윈도 탐색기에서도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위도 경도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은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사진 찍은 위치가 중국 연길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사진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류우성 사건만큼은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성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론은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공범이었거나. 간첩제를 덮어씌워서 정거 조작을 하고 그거를 아주 긴 기간 동안 괴롭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다시 정부 권력의 중요한 그런 포스트로 발탁을 했다는 것도 더 문제인 것이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임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에게 공직사회의 비강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막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동민 2인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렇게 간첩 조작까지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줬던 가여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공직기관에서 다시 발탁돼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동생은 그걸 전화를 받고 정말 너무 오래 긴 시간 동안 통곡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수원 검사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좌천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고검에서 이지원 검사와 1년 반을 함께 근무했습니다. 재직 검사가 총 10명이 되지 않는 대구고검에서 두 사람이 친분을 다졌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지원 전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자리가 보면 인사, 총무, 공직기강, 법률 비서관 이런 자리입니다. 보완이 가장 중요하고요. 워낙 짧은 시간에 정치에 들어서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믿을 사람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2차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 등을 담당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를 앉힌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흔결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묻은 게 뭐 묻은 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 장관이나 아니면 장차관급이나 이런 데에 임명된 사람이 임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에 와서는 꼭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물론 행사를 하지만 그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직책에 간 다음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부서가 거기입니다. 그 정도로 실무적으로는 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공직기강에서 파워가 있다 그러나요? 이시원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많이 경험했으면 검찰 출신을 많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과연 그 사람이 맞는가 정도는 판단을 하셨어야죠. 과연 그러면 그분이 전체적인 공직기강을 하고 공무원을 벌주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에 임명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에서 나는 자기가 없어 나가라고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받아들일까 싶어요. 저는 그건 상식으로 판단을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근은 이 비서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다 체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직 1개월 그걸 받고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평생 족쇄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주임검사로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소위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왜 몰랐느냐. 일종의 뭐랄까 업무 혜택이랄까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중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잘못하면 인생이 크게 어긋날 뻔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게 그건 좀 뭐랄까 우리 인간의 도리에 안 맞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는 능력과 전문성이 인사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인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이지원 비서관에게도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일종의 업무 혜택, 주의력 결핍이라고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조작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우성 씨의 여동생은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동생 가려 씨는 현재 카메라 앞에 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저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 펑펑 울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책임검사가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고위직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내가 생각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시기를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간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가 드러나며 유우성 씨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검찰이 사과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 대표 등이 리우지 약강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문서 위조가 드러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뒤 우성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지검은 나흘 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성 씨를 고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탈북자 단체 대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우성에 대해서 악함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다른 탈북민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아마 유우성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부검찰이 재소사를 시작했다는 아마 언론 뉴스가 났을 거예요. 고발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고 했습니다. 고발장 뒤에 기사 여러 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주어가 검찰로 된 이른바 검찰발 기사.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관여됐다 해서 2009년도에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처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돈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돈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내거든요. 처벌을 해도 가볍게 처벌을 하는 인간적으로 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소유예를 해줬었어요. 한 번 기소유예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고 담당 검사들의 징계가 청구된 지 8일 뒤 유우성 씨는 다시 기소됐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 안동원 검사. 당시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이두봉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항소심이 끝나서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저에 대해서 오복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이제 이시원이나 이문성 검사 해당 수사관들을 이미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에서 누군가를 죄를 만들어서 매장을 시키려면 정말 손쉽게 하겠구나. 유우성 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7년이 지난 작년 10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던 사건이죠. 일종의 보복성 수사 내지는 화뿌리성 수사로 이것은 일종의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거죠. 검찰권이 그러니까 어떤 사책인 그런 화뿌리 내지는 보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거든요.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결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두봉 검사장님, 유우성 오늘 공소기각 난 사건, 보복 기소로 공소기각이 확정이 됐죠.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장에게 질고를 하라는 게 언론인이나 하나 있는데, 그 언론인이나 검찰과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까이 했어야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소 받은 결혼기 2층 기사자 장관 아닙니까? 어떤 형아를 할 수가 없으세요? 업무 처리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우성 씨는 이두봉 검사장과 당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검사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 기소 사건이 부담으로 지적되는 상황. 한 달 전 검찰 내부망에 안동완 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안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보복 기소 언급은 없다며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의도가 누구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코너로 몰리는 그 상황에서 전혀 생뚱맞게 옛날에 기소했던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그 의도가 보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검찰권 행사, 남용의 결과였고 그걸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으면 이제 존중을 하고 반성을 해야죠. 지금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망각을 이용한 꼼수였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두봉 검사장 역시 부당한 기소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9년 전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을 때 썼던 일기장. 그 당시 흘린 눈물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구치소에 지금 내가 와 있고 그렇지만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다. 억울하게 구치소에 형을 살더라도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떳떳한 사람이 되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누명과 보복. 9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담당 검사 누구도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게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간첩 조작 사건 가해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국회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러나 우성 씨는 우성 씨 사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역사의 반복이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너무 힘 빠지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유우성 씨는 간첩 누명을 썼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언론에 나서고 검찰을 상대로 법적 다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은 무고한 사람에게 간첩죄를 덮어씌운 희대의 증거 조작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검사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고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검사는 검사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유우성 씨에게 정의를 보여줄까요? 대한민국은 언제 유우성 씨에게 정의를 보여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